별풍선입니다. 나오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품이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떤 것일까요?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책상에 올려놓은 역삼투 정수기이고, 역삼투 정수기이고, 워터 5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요 되게 아기자기가 생긴 요 제품이구요. 여기 스마트폰을 같이 놔둔 이유는 뭐냐면,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이 되는 정수기입니다. 네. 연동을 시켜서 무엇을 할까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에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1.8리터 정도의 물에 마시는게 좋다고 하고요.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더 마셔야죠. 그죠? 저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요. 근데 보통 물을 정수기의 물이나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돗물이 뭐 문제가 없는 물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수기나 생수의 물을 생수를 사서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 책상에다 워터홀을 놓고 정수기를 놓고 정수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어플과 연결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물을 마실 때입니다. 지금 물이 정수가 잘 됐습니다. 라는 정보를 어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근데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해서 장치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생수 사다 놓고 쌓아 놓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래도 쌓을 수 있죠. 근데 어느 나라는,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는 생수를 사서 먹는 게 쉽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글로벌 제품이니까요. 한국 제품이 아니에요. 필터가 있구요. 한 60달러 정도면 1년치 필터를 구매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고 한 번에 3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통해서, 자 지금 물 마실 때입니다. 라는 얘기를 알려줌으로써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수기입니다. 휴대용이 아니라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수기죠. 현재 인디의 고고라고 하는 그.. 저 곳에서 네, 크라우드 판딩하고 있고 199달러 199달러니까 120만원 정도의 돈을 빠르게 1.5불러 3.5불러 5.4불러 5.2불러 5.4불러 5.4불러 5.1불러 연합펫님 같은 떡볶이 집에서는 이런 거는 못 쓰죠. 더 대형, 대형 정수기거나 직수형 정수기 쓰셔야죠. 네. 저도 집에서는 직수형 정수길을 씁니다. 수업문을 바로 이어수기로, 이온수로 만들 수 있는 정수기를 쓰고 있죠. 이런게 필요한 곳이 있는거니까 이런게 올라오겠죠? 그쵸? 저도 방송 끝나고 물을 마셔야겠어요. 목이 타네요.